첫번째 게임 시작됩니다 아 신유빈 날 괴롭게 갑니다 신유빈 선수가 어떠한 기술로 수비선수를 좀 다뤄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버튼플레이로 신유빈을 괴롭힐지 릴리 난 옮기지 못합니다 서여원 네트 걸렸습니다 사실은 굉장한 힘을 잘 가하는 거에요 서여원 서브 득점 어우 이번엔 서여원 3대2 신유빈 앞서 있습니다 야 이번엔 신유빈이 서여원 선수가 한 포인트 앞서갑니다 하이투스 서브 다시 한번 자 깎았는데 벗어납니다 신유빈 강하게 나오 다시 신유빈이 앞서갑니다 5대4 야 신유빈이 서여원을 다시 한번 4대6 5대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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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돌아섰던 16차 멋져고 미소를 짓기도 했어요 그만큼 서여원의 공이 까다롭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아 그러나 이번엔 서여원 4대4 5대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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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또 나갔네요 3 네 회전량이 많다보니까 네 서여원 선수에게 범실이 좀 일어납니다 네 5대9 상황 이번엔 아 16위 또 한번 높이 띄우는 서브입니다 럴리가 이어지고 있구요 깎았습니다 그리고 공격 나갔어요 네트 받고 나갑니다 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이번에는 서여원 선수가 넘긴 10대7 아 아 아 아 아 아 신유빈 선수 아 아 일명이 생길 수 있을지 아니면 신유빈 선수를 상대로 서여원이 팀을 구해 낼 수 있을지 초반에 승부를 걸어봤던 서요원이었습니다. 이번엔 걸립니다. 본인이 차점이 좀 더 높아져야겠습니다. 그렇군요. 이번에는 한 테이니언 핸드 계속해서 넘기고 있었고요. 이번에도 서요원 선수가 앞서갑니다. 공격기패! 이번엔 꽂아놓습니다. 2대4입니다. 16인 모처럼 강하게 2대5 매트 걸리는 서현우 선수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들어갔을 때는 또 상대를 많이 흐트러트릴 수 있습니다 살짝 또 한 번 받았어요 살아있습니다 아 그러나 신유빈 선수가 이번엔 박자 변화 흔들림 없이 신유빈 선수가 계속 받아내고 있어요 오 좋아요 이번엔 좌우 안 보여준 걸 보여주는 듯한 느낌 신유빈이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아 또 걸렸어요 5대7입니다 공격으로 한 포인트만 다시 공격 성경갑니다 그게 제대로 들어맞았던 서현원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이번엔 나갑니다 역전까지 가는 잘 보냈습니다 그렇군요 실베이 할까요 자 7대8이 됐습니다 이번엔 또 한 번 살짝 나갔어요 서영원 공격도 한번 통합니다 버티고 있습니다 서영원 신유빈 자 걸리고 맙니다 넘기지 못했습니다 서영원의 게임 포인트 신유빈의 포인트 플릭이 벗어나고 그냥 포인트였는데 많이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쉬워했던 신유빈이었고요 서영원도 넘기지 못합니다 11대 11 서영원 11대 12입니다 잘 쏘봤어요 성공합니다 12대 겁니다 동점에서 서영원의 서버 넘어가고 있어요 넘어가고 있어요 서영원 성공합니다 온몸을 다 사용하는 서영원 선수의 득점 게임 포인트 서영원 벗어납니다 팽팽하네요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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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